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재무가이고, 사업 설명에 들어가야 되네. 전자공식 사업 설명을 보면서. 설립은 2010년 4월에 설립되어서 12년에 합병기일로 하이비전 시스템과 합병해서 상호를 하이비전으로 바꿨다. 자,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작은게 아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휴대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 스마트 부품에 대한 공정 및 검사, 자동화 장비의 개발 제조를 주소. 장비, 장비업이다. 장비업. 하이비전 시스템은 5개의 종속회사와 4개의 관계 회사가 있다. 자, 넘어가고. 2007년에 삼성 테크1, LG 이노텍의 CCM, 자동화 장비 수준 아픔,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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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를 검사하는 장비. 12년에 합병 신조 코스닥의 상장을 했다. 합병해서. 자, 그리고 납세자의 날, 무역의 날, 코스닥 라이징 스타, 중국 동강, 중국 공장, 구미 공장, 23년에도 코스닥 라이징 스타 기업 선정. 최두원 대표고, 71년생. 휴대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에 대한 공정 및 검사 자동화 장비의 개발 및 제조를 지속하고 있고, 스마트폰에 신규로 채택되는 부품이 늘어나면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업체에서 카메라 모듈을 포함한 최신 부품들의 검사 장비 업체로 영역을 확대 중이고, 2차전지 관련 장비 사업 부분에서도 신규로 들어가 가지고 캐시카로 늘린다는 것이 확대 중이다. 주식은 자본금 74억 있다. 주식은 1,400만 주. 자사주는 160만 주 있다. 160만 주. 현물보유로 16억. 수탁자로. 이건 없어졌네. 처분했네. 59만 주. 현물보유로 전환됐다. 59만 주가. 신탁. 신탁해야지. 얘들 언제 상장했다고? 상장 언제 했다 그랬지. 상장 잠깐만. 얘들 상장 언제 했노? 그 상장. 상장은 12년도에 상장했네. 어 잠깐만. 어 자 다시. 신탁해야지. 신탁이라는 건 믿고 막힌 게 신탁이잖아. 믿을 신탁. 부탁탁. 맞나? 어 믿고 부탁한다. 내 니한테 돈 200억 줄 테니까 20억 치 회사 주가가 떨어지면 사라. 49%만 샀고 20억 치 신탁을 걸었는데 24%만 샀다. 쟤들이 생각하기에는 비싸다 생각했겠지. 그런 게 안 샀는 거고. 요번에는 100억을 했는데 99%를 샀네. 요번에는 싸다 생각했겠지. 맞지? 그때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 생각했겠지. 그때는 그때가 쐈으면 그때 다 쐈겠지. 그러니까 자사주 신탁 체계 신탁이 걸었을 때 이행률이 얼마나 높고 낮음에 따라서 기업들의 임직원들 기업들의 대주주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건 쌀 때 사든지. 맞지? 많이 싸야지. 지가 생각해도 싸다 생각할 때 좀 살까 아이가. 근데 회사 자사주 자본금으로 이거 99% 샀다는 건 지금 싸다 생각해서 샀던 거겠죠. 7월달에. 7월 26일이 먼저고. 1월부터 7월까지. 7월부터 1월까지. 22년 7월부터 23년 1월까지는 99% 이행률이 있다. 그전에는 20% 40% 밖에 안 샀다. 휴대폰에 탑재된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에 아까 전에 말했던 검사 자동화 장비를 제조하고 있고 트리플 카메라, 3D 카메라, 고도화된 처리 기능을 가진 신규 카메라 모듈 등장 중에 있고 지금 필요한 어셈블리 및 검사 장비 분야에서 하이비전 시스템에 원천 기술이 적용된다. 매출액의 10%를 R&D 비용에 투자를 하고 있고 카메라 모듈 자동화 검사 장비 시장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성장할 수 밖에 없지. 휴대폰 카메라가 그 신기종이 나올 때마다 카메라 성능 어떤 카메라 그거 하잖아. 옛날에는 통화 품질 얘기했는데 맞지. 지금은 카메라 잘 찍히나 배터리 오래가나 열 좀 덜 나나 게임 잘 되나 이런 거 하잖아. 맞지. 근데 카메라 이거는 무조건 잘 찍히려야 돼. 영상 찍으면 막 영화로 만들고 막 하잖아. 옛날 거 카메라로 찍으면 뭐 인스타에 올리는 거 올리 찍으면 지지지지 노이즈 끼고 하는데 요즘 최신 폰으로 찍으면 깨끗하게 쨍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카메라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카메라 모듈의 고화수화 추세에 휴대폰의 완성품 업체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가 맞물려서 자동화 검사 장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다. 검사해야 되니까 부품이 제대로 된 수요 높은 걸 뽑아내려고 그러면 2000년대 중반부터 준비해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해서 먼저 진출해서 후공정 자동화 검사 장비를 국내외 대규모 카메라 모듈 제조 업체에 납부합니다. 카메라 모듈 제조 업체가 어디겠노. 파워 로직스, 캠시스, 우리 저번에 공부했던 기억도 안 난다. 그런 회사들이 카메라를 만드는, 카메라 부품 만드는 그런 회사지. 그런 데서 또 삼성이나 애플에 납품하니까 연결되어 있는 하이비즈니스템. 주요 목표 시장은 완성품 휴대폰 업체에서 대규모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카메라 모듈 제조 업체가 아까 말했던 장비가 기 사용되고 있는 업체의 경우 라인 증설 신규 모듈 개발에 따른 자동화 장비 수요에 대응하고 아직 자동화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는 자동 카메라 모듈 제조 업체인 경우에는 생산하는 모듈에 맞는 검사 장비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휴대폰 카메라 모듈은 휴대폰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품 중에 카메라 대제품은 존재하지 않잖아. 다른게 없잖아. 휴대폰 카메라 모듈은 단만기에 개발과 함께 시작돼서 신기종 아이폰 15 같은 경우는 15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기들을 카메라를 미리 제조사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만들고 막 하다 보니까 제품 개발의 완성일자에 앞서 양산 준비가 완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계도 검사하는 기계도 미리 만들어내는 거예요. 맞지? 납품 기간은 통상 3개월 정도다. 납품.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없다는 거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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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니까 요렇게 요렇게 맞는 거를 그 검사할 거를 준비해라. 그게 한 3개월 정도 시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재고 재산이 이거로 그 수주 물량이라 수주 매출을 보면 되지. 카메라 모듈 부품이 휴대폰 제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에서 10% 정도 카메라 가격이란다. 와, 카메라. 카메라. 나 휴대폰 한 100만원 정도 하잖아. 150만원 뭐 이래 하잖아. 그게 한 10% 5% 10%가 카메라 가격이란다. 와, 장난 아니다. 단일 물품으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카메라 모듈은 2개짜리 혹은 3개짜리. 휴대폰 수량보다 휴대폰은 한 갠데 카메라는 2개, 3개 들어가니까 수요가 많다는 거지. 그리고 카메라가 2개, 3개 달아 놓으니까 사진도 잘 찍히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이 달 거다. 카메라 모듈의 생산 기술의 발전은 제품 가격 인하로 발생되고 많이 만드니까 결과적으로 보다 많은 종류의 휴대폰에 카메라가 장착되어서 휴대폰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뉴얼 검사 장비의 자동화로 자동화 장비 교체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계속 그걸 되고 카메라 모듈의 고화소 추세 및 다기능 추세에 따른 검사 항목이 추가되고 신규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고 있다. 신규 사업으로는 3D 프린트 사업, 그리고 21년 8월부터는 2차전지 사업, 셀 공장에서 사용되는 비전 검사 장, 그리고 비전 검사 장비의 개발, 2차전지 보조배터리 생산라인 개발 수주, 2차전지 배터리 생산라인 BMA 개발 수주가 진행된 바 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의 61%가 CCM 카메라 쪽이고 영상 평가 장치가 한 28% 그리고 3D 프린터는 2%니까 3D 프린터는 아직까지 무시해야 돼. 직접적으로 보유 중인 제조 설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직접 만들지 않는다. 그냥 대충 조립하는 거다. 대부분 공중에서 외주 과공을 통해서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주요 외주처는 준성 하이테크 TIS다. 당사의 제품은 주문 제작 형태라 가지고 옵션 사양이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제품 가격에 큰 차이가 있다. 이를 감안해서 제품결 가격 추이를 기재를 생략한다. 보통 평균적으로 한 2억 정도 하더라고요. CCM 정도가. 이번에 매입한 게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서 많이 샀다는 거는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지. 자 넘어가고 매출 실적 넘어가고 판매 경로를 보면 LG 이너텍 삼성전자 옛날에 삼성 광통신 카메라 모듈 업체로 공급되고 있고 직접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수출 경우에는 편의성을 높여가지고 대리점 매출도 발생하고 있다. 수주 상황을 보면 봐봐. 2790억을 수주했는데 대수는 1200대야. 나누기 해보니까 대당 한 2.2억 넣었더라고. CCM 자동화 기기. 뭐 기계마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평균 남았을 때 그런 거니까 이걸로 태클 걸펴놓고. 자 그리고 또 뭐 있노. 연구개발 비용은 R&D 이번에 85억 써서 11% 작년에는 10% 저작년에는 6% 160억 170억 80억 이렇게 한 5%에서 10%는 R&D 비용으로 쏟아붓고 있다. 자 지적재산권 특허 이런 것도 막 만들고 있고 폴더블폰 부터 시작해서 폼팩터 다양한 폼팩터 XR 기기. 아까 전에 비전프로 IT 기기로 스마트폰 시장의 관련 시장은 향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 출하량은 조금 떨어질 순 있어도 이제 비싼 거 비싼 거 있잖아. 4800만 화소 이상의 메인 카메라 모델을 적용한 모델 비중이 21년대에는 30%였는데 22년대에는 40% 중반으로 상승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싼 좀 신상 카메라 달린 거는 프리미엄 카메라 달린 거는 더 카메라가 더 올라간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렌즈 3개짜리 채택률은 23년에 46%로 확대되고 같은 기간에 2개짜리 카메라 채택률은 26%로 예상된다. 듀얼 및 트리플 합판 멀티 카메라 채택률은 69%에서 22년도에 23년대에는 72%로 증가할 거다. 왜 카메라 렌즈 많으면 더 잘 찍히거든. 그러니까 가격이 더 싸질 거고. 그리고 3D 프린트 같은 경우는 매년 24년까지 23%씩 고성장이 이어지면서 840억 달로 전망했는데 복잡한 형태 장비 부품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현재 3D 프린팅이 유일하다. 3D 프린팅 사업의 인재 본격적인 기술 대중화가 나타나면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3D 프린트 시장은 우상량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콧물이 왜 이렇게 계속 넘었지? 잠깐만. 카메라 모듈 시장 경쟁 상황을 보면 국내 업체 중에서는 LG, 이노텍, 삼성전기, 샘코가 높은 점유율을 찾아오고 있고 MC 넥스, 캠시스, 파트론, 나무가, 파워로지스 다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만드는 파트론, 카메라 만드는 중소업체가 시장에 참는. 그러니까 대기업이 얘들한테 물건, 얘들 30%, 얘들 20%, 얘들 30%, 20% 이런 식으로 골고루 나눠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검사하는 장비는 한 업체 거 써라. 웬만하면 수율이나 이런 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다 상장돼 있어. 카메라 모듈,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안테나, 컴퓨터용 부품, 디스플레이 다 하고 있다. 보면은 당사를 포함해서 3, 4개 업체들이 경쟁교도를 형성하는데 LG, 이노텍, 삼성전자 등의 납품이 이뤄지고 또한 코웰, 프리맥스, 샤프 등에서 해외 대규모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에서도 당사의 장비가 일부 공급되기도 한다. 카메라 모듈의 자동화 검사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은 영상 처리 보드 개발 기술,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자동화 장비에 대한 설계 기술 등이 있고 당사는 하이비전은 각 기술에 대해서 약 10년 정도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자동화 검사 장비를 개발 양산하고 있고 완성된 휴대폰 제조업체에서는 충분한 물량 확보를 위해서 위험한 분산을 통해서 충분한 물량도 만들어야 되고 위험 분산을 통해서 3, 4개 업체로부터 카메라 모듈을 공급받고 아까 말했지 검사 장비는 카메라 모듈 업체에서 맡겼는데 자체적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 가지고 양품만 해라 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완성된 휴대폰 업체에서 이미지도 있으니깐에 웬만하면 한 업체에서 품질의 균일성 수율 관리 측면에서 자동화 장비를 웬만하면 같은 기기로 하는 것을 동요하고 있다. 각질하는 거지. 서로 다른 카메라 모듈 업체에서도 동일한 검사 장비 도입을 유도하고 있고 검사 장비는 동일한 완성품 휴대폰 업체로서 업체로 납품하는 각 카메라 모듈 업체의 후공정 라인에 동일한 스펙으로 같은 조건으로 쫙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놓아놨는 거지. 자 재무는 입으로